얘들아, 무리하지 마라. 건강이 제일이야. 흐흐흐흐흐흐흐흐 흐... 검은 냥이구나. 내 목숨을 걷어가려고 온 것이냐. 그렇다면, 지금이 적기다. 보다시피 나는 이제 무너지기 직전이니까. 내 임무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야.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거지. 그러니 일어서라고 공경에 처한 널 구해줄 테니. 여전히 무르구나 아직까지도 나를 구하려 하다니 아직 이 영혼에게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모양이구나 너를 따라가마 나를 인도해다오 여전히 무르구나 연주의, 하이 지형에서, 나를 누워, 나를 낼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